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작업 전에 저희 엄마하고 같이 왔는데요. 1차로 저희가 며칠 전에 에메랄드 그린을 하고요. 엄마 그거는 사이즈, 그거는 1m 40밖에 안되는데 수영이 아주 아주 좋습니다. 지금 평균 1m에서 1m 50, 1m 사이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에메랄드 그린 1m에서 1m 50까지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수영이 아주 아주 좋습니다. 에메랄드 그린입니다.